안녕하세요. 조청영입니다. 5월 26일 목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제의 나라 스페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라나다. 스페인의 남단에 있는, 최 남단에 있는 이슬람식 궁전이 있는 그라나다의 알브라함 궁전의 모습입니다. 사실상 이슬람식 궁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이슬람의 침입으로 인해서 거의 500년 이상 이슬람의 식민지로, 식민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뭐 흔히들 스페인에 이슬람이 물려준 것은 쌀뿐이다, 벽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빠에야 볶음밥 같은 게 이 대표적인 스페인의 전통 음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슬람의 집에는 사실은 스페인 입장에서는 유럽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연과학적으로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가장 발달했던, 당시에 가장 발달했던 이슬람의 지배를 받으면서 유럽 각지의 지식인들이 스페인으로 와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유럽의 르네상스의 또 원천이 되기도 하죠. 예, 그렇고요. 오늘은 축제의 나라, 스페인을 살펴본 뒤에 이 시에스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낮잠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스페인은 사실상 여름 동안에 상당히 35도 이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후 한 12시에서 한 2시까지 이 낮잠 시간을 전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상점이나 은행 같은 경우에 시에스타가 지켜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참 곤란하죠. 은행을 봐야 되고 버스도 타야 되는데 기사들도 낮잠 시간이고 뭐 음식점에 갔는데 또 낮잠 시간이고 뭐 이러다 보면 정말 한 12시에서 2시 사이는 할 일이 없어져요. 예, 그렇지만 여기에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시에스타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거겠죠. 자, 그래서 한번 이 낮잠 시간을 살펴본 뒤에 이 스페인만의 이 전통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지방세기 강한 스페인의 문화가 세계화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페인만의 이 문화라는 게 존재를 하죠. 그것이 이제 세계화 돼서 되는 과정을 한번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공지사항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주차과제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생각노트에 적은 것을 사진을 찍어서 혹은 스캔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중간고사 대체과제를 내지 않으신 분들이 제법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렇다고 F를 드릴 수는 없는 거고 노패스를 드릴 수는 없고 한 번에 기회를 더 드려야 되는데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로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간고사 대체과제를 내신 분들은 세 가지 길에 대해서 이제 여행 안내사가 돼서 그 길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제출을 해주셨는데요. 중간고사 대체과제를 안내신 분들은 다섯 가지 길 모두를 한 번 여행 안내사가 돼서 소개하는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대체과제를 내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제출을 하셔서 기본학점은 챙겨 가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뭐 2주에 걸쳐서 수업을 1주부터 8주차 강의를 모두 한 2주간 개방을 했었어요. 그런데 뭐 여전히 안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안 들으신 분들에게 성적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또 한 번 열어놓은 한 학기 끝나기 한 3주 전부터 한 번 개방을 아 뭐 그거는 다음 얘기고요. 뭐 여하튼 중간고사 대체과제를 안내신 분들은 반드시 다섯 가지 길 슈퍼로드의 다섯 가지 길을 여행 안내사가 돼서 한 번 설명해보는 숙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 과제는 중간고사 대체과제 란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업 들어가도록 하죠. 이 축제의 나라 스페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는요 축제가 열리지 않는 날이 없다고 할 정도로 대도시에서는 물론이고 각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도 고유의 축제들이 이어집니다. 축제의 주제는 매우 다양했어요. 종교적인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 성모마리아나 각 사람들이 본명을 받죠. 가톨릭에서의 소위 말하는 본명을 받는데 그들을 이제 수호성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이 되면 또 그것과 관련된 축제들이 있고요. 또 계절의 변화 예를 들어 동지라든지 하지철의 하지에 여러 다양한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아울러서 불꽃놀이 축제라든지 또 전통의식 등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들이 아주 다양한 형태로 축제 문화가 나타나게 되죠. 스페인 사람들은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퍼레이드와 음식을 통해 축제를 즐깁니다. 예, 여러 축제 중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만한 축제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토마토 축제라는 게 있죠. 8월 마지막 수요일에 발렌시아 지방의 분율에서 열리는 토마토 축제는 60년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940년대 중반 마을 광장에서 토마토를 던지며 싸움을 한 데서 유래했다고 하고요. 현재는 약 120톤의 토마토를 거리에 쏟아넣고 마을 주민과 관광객들이 토마토를 서로에게 던지며 즐기는 축제로 발전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류의 축제들이 많이 있죠. 토마토 축제와 유사한 형식이라고 한다면 대천에서 하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진흙 축제? 갯벌을 활용한 그런 축제도 이와 유사한 축제라고 볼 수가 있죠. 서양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몸싸움하는 거 그리고 이런 토마토를 던지면서 서로 웃고 즐기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토마토를 던지는 모습이죠. 이 또 하나 중요한 축제는 역시 종교 축제인 부활절 축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활절 축제는 스페인에서 매우 중요한 축제로 각 지역마다 다양한 행렬들을 볼 수 있습니다. 퍼레이드가 펼쳐지죠. 가톨릭 문과답게 이 부활절 축제는 아주 중요한 축제로 자리 잡고 있죠. 뭐 그뿐만이 아니고 서유럽권의 대부분의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 쪽에서는 이 부활절 축제를 아주 성대하게 개최하고 있죠. 수사들이 성모 마리아 예수 순환장면 조각상 등을 들고 거리를 걸으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옷을 입거나 원뿔 모양 모자를 쓴 참회자의 모습으로 행진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백 년 전에 속제의식을 본다 자신의 몸에 채찍질을 하는 연극을 하기도 하죠. 예, 원뿔 모양 모자를 쓴 참회자들이 있어요. 뭐 흰색 원뿔 모양 여러가지 색깔의 원뿔 모양 모자를 쓴 참회자 수사들을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채찍질을 하는 연극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과거에는 참회자들이 스스로 죄를 뉘우치면서 자신의 몸에 왜 그랬을까 하면서 채찍질을 했다고 해요. 이제 거기서 나온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건데 뭐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활자 축제 때 행절들의 퍼레이드의 모습 중에서 인상적인 거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으로 산페르민 축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7월 6일에서 14일까지 팜플로나에서 열리는 산페르민 축제는요 보금을 전파하러 프랑스에 갔다 참수당한 기독교의 성인 성페르민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소를 모는 행사가 중심이 됩니다. 이 지방 청년들은 전통복장인 흰 셔츠에 붉은 띠장식을 하고 투우에 참가할 소를 유인해 투우장까지 뛰어가는데 이 투우용소를 다루기 때문에 해마다 여러 부상자가 생기는 위험한 행사이기도 합니다. 이 축제는 소머리 행사 외에도 성페르민 상의 행렬과 거인 인형이 손반망위로 구경꾼들을 때리는 행렬 등이 이어지죠. 불의 축제 파야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 투우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좀 뒤에서 얘기를 하나 하다가 좀 머뭇머뭇 거렸어요. 투우에 관해서는 사실은 한 우리 시국 60, 70, 80대와 20, 30대가 스페인의 20, 30대가 사실상 투우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두고 세대 갈등이 가장 심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60, 70, 80대들은 사실상 전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투우 행사를 해야지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스페인의 20, 30대들은 동물학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냉혹할 정도로 투우 경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사실 세대 간에 보는 입장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욕을 내는 투우 경기가 그렇게 활성화되진 않고 있죠.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발렌시아에서 열리는 불의 축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발렌시아와 무르시아 지역의 축제로요. 3월 15일경 3자층 건물 높이에 거대한 조인이 모형을 광장에 세우고 3월 19일 성요섭의 날 밤에 이것을 불태우는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쓸데없는 물건이나 실패작 그리고 옛것을 태워 나쁜 기운을 없애고 새를 향한 길을 튼다는 의미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종교적인 축제라기보다는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무속적인 축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낮잠 즉 시에스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낮 동안에 잠시 일터에서 돌아와 휴식을 취하던 스페인의 고유 간습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점과 박물관 조차 이 시간에는 낮잠 시간에는 문을 닫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이 오후 중 두세 시간 정도 문을 닫게 되죠. 대도시가 아닌 지방도시의 경우 시내버스도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생활 바쁜 시간을 쪼개면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것이 폐쇄되고 문을 닫고 백차 간격도 늦어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이 낮기온이 세비야의 7월 한낮의 온도는요. 섭씨 43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시에스타가 불가피하게 관행이 되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43도라는 건 상상이 안가죠? 지금 뭐 36도 38도도 뭐 사실상 헛헛거리는데 섭씨 43도라는 게 상상이 안가죠. 뭐 다행히도 이쪽 나라들은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여름이 건조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섭씨 43도라 할지라도 나무 그늘이나 건물의 그림자 속을 잘 타고 다니면 뭐 나름대로 바람까지 불어주면 시원해지죠.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내리쬐는 햇볕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이러한 햇볕과 온도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고도 많이 일어나겠죠.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상 시에스타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한때 스페인의회에서 시에스타를 관공서에서만큼이라도 금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해서 스페인 전역에서 반발 여론이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관공서에서도 사실상 12시에서 3시까지 문을 닫기 때문에 바쁜 사람들은 관공서 일을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주민 복지를 위해서 이런 시에스타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전통에 익숙한 일반 시민들과 공무원들이랑 지금 아니 왜 관공서를 열어가지고 사실상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반발하게 되죠. 최근 들어서는요 시에스타는 이베리아의 요가로 불리며 다시금 장려되기도 합니다. 여러 기업도 사원 복지 차원에서 시에스타 구역을 마련해 두기도 하죠. 사회 분위기가 점점 주 48시간 이런 식으로 변해가면서 사원 복지 차원에서 시에스타 구역을 만들고요. 또 시에스타를 가지려는 사원들에게 그쪽에서 자도 불이익이 없게끔 욕을 내는 또 시에스타를 장려하는 또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전통 음식을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아마 빠에야 새우볶음밥 빠에야 볶음밥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물론 쌀이긴 한데 밥이긴 하죠. 밥은 밥인데 좀 우리나라 밥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 쌀은 찰기가 밥이 될 때 찰기가 도는데 이 스페인이나 아니면 유럽에서 나는 거나 아니면 동남아시아에서 나는 것은 사실상 찰기가 없는 그런 쌀이에요. 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볶음밥용으로 많이 활용하게 되죠. 이 빠에야는 원래 바닥이 얕고 둥근 프라이팬을 가리키는 스페인어입니다. 볶음밥을 이루는 말로 요글레는 쓰이구요. 재료에는 붓는 이름이 다릅니다. 불린 쌀에 각종 해산물 육류 등을 넣고 볶는데 샤프란 이라는 향신료를 첨가해 독특한 풍미를 느낄 수 있죠. 바에야를 담은 사진이구요. 나오는 형식이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위에 얹어지는 것들은 홍합뿐만이 아니고 여러 다양한 그 지역만의 특산물이 올라오죠. 스페인도 이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구름성 산지가 많기 때문에 이 버섯류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구요. 만약에 바닷가 근처의 경우에는 이러한 홍합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한 그 지방만의 가장 많이 생산되는 식자질을 이렇게 얹어서 토핑처럼 얹어서 볶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하문이라는 소시지 혹은 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프랑스에서 잠시 봤던 장봉이랑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돼지 뒷다리에 넓적한 부분을 통째로 소금에 절여 바람에 건조시킨 스페인의 전통 햄이구요. 장기간 숙성하고 자연 건조시켜서 오랫동안 보관해 놓고 먹을 수 있습니다. 통화토나 멜론을 곁들여 먹으면 더욱 맛이 있죠. 하문 외에도 스페인의 전통 햄으로는 초리조 살치촌 그리고 로모등이 있습니다. 하문의 여러 다양한 형태 이죠. 그리고 여러 다양한 육가공품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페인이나 서유럽을 갔을 때 한 토요일 정도 보면 전통 장이 쓰는데요. 아주 다양한 먹거리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죠. 이 주말 장터에는 대체로 싼 가격에 여러 육가공품들 그리고 육류들을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값은 아주 싸구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관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걸로 여러분들이 뭐 요새는 달러값이 워낙 올라서 그런 면이 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한우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 가격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 같은 데서 스테이크감으로 아주 큼지막한 걸 얼마든지 한 지금은 모르겠네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있을 때는 뭐 한 만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만원 정도 가치로 사게 되면 아주 정말 한 가족이 배불리 고기로 배를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큼지막한 걸 살 수 있죠. 예 타파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선술집에서 시켜 먹는 안주를 타파 라고 하고요. 재료와 요리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 타파스는 양이 많고 빵이 곁들여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타파스는 하몬과 빵을 함께 먹는 하몬 콘토스타도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데리아도 인기가 있는 타파스의 한 종류이고요. 이것은 생선, 피망, 그리고 파, 고추 등을 꼬치에 끼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스페인식 식재료와 종류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뭐 치즈류도 아주 다양하게 많고요. 뭐 그 뿐만이 아니고 여러 다양한 음식을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겠죠. 타파스의 모습이고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꽃이 어디 보셔도 테이크 왔습니다. 예 비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비노는 사실상 와인이죠. 포도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페인은 덥고 건조한 기우라 포도재배에 아주 적합합니다. 이 와인 생산량이 세계 3위고요. 스페인 사람은 식사때마다 와인을 곁들이는데 그래서인지 갑이 싸고 부담없이 마실 수 있는 데드와인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스페인에서는 와인을 비노라고 하죠. 스페인 와인 중 가장 유명한 것은요. 쉐리입니다. 스페인 헤레스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증류 알콜을 첨가해서 도수를 20도 정도로 높인 아주 알콜 도수가 높은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향과 빛깔이 독특하기로 유명합니다. 오늘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스페인의 가장 중요한 축제를 중심으로 한번 수업을 해봤습니다.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축제의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께 이것을 과제로 낼까 하다가 오늘의 핵심으로 바꿨고요. 이거는 과제는 아닙니다. 한번 앞서 아주 다양한 스페인의 축제가 있다고 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과제는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얘기한 바대로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내지 않으신 분들은 이 오리엔테이션 강좌 제1주차 강좌에 나온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학점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중간고사 대체 과제에서는 세 가지 길, 슈퍼로드에 나와있는 세 가지 길에 대해서 여행안내사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한번 그 길들을 여러분들이 소개한다는 기분으로 작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요.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안 내신 분들이 패자부활전으로 하는 이번 과제는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내신 분들은 굳이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패자부활전으로 하는 이 다섯 가지 길을 여행안내사의 입장에서 관광객들에게 설명하는 이 숙제를 반드시 내주시면 최소한의 학점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죠. 네,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주에 약간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장시간에? 감사합니다.